오늘은 오랜만에 카페 가서 받고 하는 거를 영상으로도 담아보려고 해요. 카페에서 다꾸하는 거는 몇 년 전에 첫 브이로그에서 카페에서 다꾸하는 것도 찍었었는데 그 이후로 영상으로 남기는 거는 처음이에요. 원래 카페 가서 필요한 준비물들 미리 다꾸할 것도 챙겨놓고 다꾸 컨셉별로 스티커도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며칠 계속 시간이 안 돼가지고 지금 급하게 필요한 것들 주문하고 또 새로운 다꾸템도 언박싱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챙기는 중입니다. 제가 한동안 말하는 영상을 안 올려서 그런지 목소리 나오는 영상을 듣고 싶다고 해주셔서 이렇게 처음으로 후시 녹음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영상도 좋다고 해주시면 종종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때 새로 구매한 다꾸템은 키스컷 테이프 3가지랑 이지컷 테이프 1가지인데 전부 색감도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색감이고 손이 자주 가게 되는 데코템들이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손이 자주 가게 되는 데코템은 키스컷 테이프 2가지를 사용하시고요. 손이 자주 가게 되는 데코템은 키스컷 테이프 2가지를 사용하시고요. 이제 다꾸짐들을 챙겨볼 건데 스티커들 먼저 골라볼게요. 스티커들 먼저 골라볼까요? لriver google 최대한 그 다음은 미리 준비해둔 키스컷 모음집을 챙겨줄게요. 그리고 중요한 숙지도 챙겨줍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다꾸할 때 필요한 도구들도 챙겨줄게요. 다꾸신다. 다꾸신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지막으로 거치대까지 챙겨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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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에 맞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해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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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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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